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팹 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3d 모델을 올리고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스케치팹은 현재 인터넷에 웹에다가 이제 3d 어떤 모델을 올려왔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돌려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팔거나 하는 데스토어도 있구요 그렇고 이제 이런식으로 그 인터넷에 제 이런식으로 사이트 모델이 올랐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돌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처럼 3d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요 그래서 이거 웹질 이라는데 상당히 가장 유명한 이제 사이트입니다 모델에 관한 어떤 뭐 여러가지 설정들이 볼 수 있구요 그 이제 프로그램이라 한다 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모셋 이라는 마모셋 툴백 이제 고런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인터넷에 외부로 돌리는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사양 컴퓨터라 할지라도 아주 마이 퀄리티의 그런 3d 모델들을 이제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살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올려 갖고 팔 수도 있고 고런 사이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뭐 이런 여러가지 신기한 방식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여러분 웹툰 툰 같은 그런 것도 있구요 코마아이누 이거는 판타지 프론티어라는 거의 뭐 그 캐릭터네요 되게 이쁘네요 되게 잘 했어요 이런식으로 뭐 그런 툰적인 그런 3d 모델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델이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뭐 2d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 뭐 3d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스케치 팁에 자신만의 3d 작품을 이제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는데 자 처음에는 먼저 스케치 팁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계정이 있어야 겠죠 그 계정 만드는 것은 뭐 무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지고 이제 만드시고 보시는 화면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작품도 있죠 이제 욕을 이런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크롬에서 그거는 이제 그 설정에서 그러면 그게 설정해 보면 고급 설정해 보면은 저기 하드 가속 사용하기 고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이게 작동하지 않아 이게 하드 가속을 조금 힘을 빌려서 그 하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로 이제 모델을 올려 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처를 이제 설정도 하고 어떤 렌더링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갖고 이제 설정을 끝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게 스케치 팁은 현재 그 컴퓨터 그래픽 게임 그래픽의 pbr 방식에 지금 물리적 기반의 그 렌더링을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에 관련된 어떤 정해진 어떤 텍처 포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게임 그래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알고 계신 사람들은 좀 쉽게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이제 고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업로드를 누르고요 업로드 뉴 모델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올리라는 것들 여러가지 포맷이 있어요 fbx obj da 그 다음에 블렌드 파일 즉 블렌드 파일에서 설정했던 어떤 세팅 곡을 고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 그 안에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설정을 이제 고대로 뭐 텍처 뭐 연결한 걸 그래서 혹은 뭐 그 뭐냐 이제 한꺼번에 합쳐진 뭐지 파일이나 rar 파일 그러니까 fbx로 올리고 텍처 도 뭐 이렇게 올려 갖고 그 하나씩 설정해도 되고요 완전히 설정된 그 한꺼번에 포함된 파일들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많이 안 얻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fbx 파일이면은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시로 가져온 파일을 뭐 업로드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설정 창이 쭉 나오죠 여러 가지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로 이렇게 하고 뭐 디스크립션은 여러 뭐 설명에 대해서 넣으면 돼요 뭐 카테고리는 뭐 여러 가지 그 해당되는 어떤 타입 뭐 이거는 제가 이번에 테스트 해본 건 바버샵 체허니까 이거는 이발소 의자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키텍처로 둘게요 아키텍처는 건축이긴 한데 어떤 걸로 해볼까요 뭐 이건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어 가구 가구에 해당되니까 퍼니처 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태그도 뭐 여러 가지 뭐 달아도 되고 그냥 뭐 3d 모델 뭐 이렇게 3d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 보시면 프리뷰 지금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런식으로만 되어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되는데 뭐 이렇게 공개를 할 것이냐 뭐 안 할 것이냐 거래 돼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치팹은 스케치팹의 그 퍼블릭이라고 모든 올린 건 공개가 되거든요 검색이나 이런거 만약에 이걸 개인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뭐 패스워드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인 용도로 이제 공개 안 하는 걸로 하려면 그 업그레이드 를 이렇게 계정 자체를 약간 돈을 주고 그래야 돼요 그럼 한 달에 뭐 뭐 만원 뭐 이정도 되는 그런 어떤 어 다음 단계의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이런걸 설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이대로 쓰셔도 뭐 다른 기능 쓰는데 전혀 이제 뭐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를 체크한 겠죠 age restricted content 뭐 이렇게 연령 제한 모를 잔인하거나 성인용 그런게 있다면 요런걸 이제 체크를 해 주면 된거고 그렇고 이제 뭐 여기 뭐 다운로드가 돼 있죠 이거 놀아 하면 다른 사람이 못 받거든요 프리 프리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스토어 면은 돈을 가격을 걸어서 가격을 걸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뭐냐 아직 게 셀러 파는 어떤 뭐 이런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뭐 계좌나 뭐 이런 여러가지 주소나 그래서 그 대부분은 이제 나는 뭐 다른 사람은 구경은 해도 좋은데 다운로드 는 안돼 이러면 노고 만약 다른 사람들도 받아 갈 수 있어 그러면 프리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아 이제 노로라 하면 되구요 뭐 뭐 프리로 해야 되고 이렇게 세이브를 하며 요거 자체가 개 저장이 되면서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이제 저장은 먼저 하고 아직은 공개를 안 한다면은 그냥 요생들은 요 상태가 이제 스테이터스 드래프트 거든요 임시 상태인 거에요 근데 나중에 공개를 이제 완전히 이 사이트에 올린다면 퍼블리쉬를 누르면 되요 딜리트는 왼쪽 상 하단에 있고 자 이제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고 실질적으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을 제가 봐야겠죠 자 이제 보면은 모델을 올렸죠 업로드 됐고 처리가 되었고 레디 투 퍼블리쉬가 되었고 근데 이제 설정이 안 됐으니까 3d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면이 바뀌면서 제가 올린 모델의 제 설정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저 오른쪽 상단 예 세입 세팅 있고 뭐 나가기 공개하게 되죠 그 왼쪽에서 보시면 그 기본적인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 렌더링 프로그램들 처럼 뭐 설정 같은 걸 쭉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신 라이팅 매트리얼 여기서 이제 텍처 같은 하고 포스트 프로세싱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가지 효과 하이름 보면 게임에서 봤던 익숙한 것들이죠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ssao 그 화면 공간 그 앰비언트 콜리전이죠 뭐 데스 어필 이런거 피사기 심도라든가 크로마테 어버레이션 이런거 이제 그런 것들 뭐 비네팅 블룸 톱맵핑 뭐 안티알리어징 그죠 기본적으로 켜져 있죠 그 다음에 아 뭐 그 그 어노테이션은 자 뭐냐 카메라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여기는 뭐 뭐 뭐다 여기는 뭐다라고 찍어 주는 그런 것들 마킹 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요 그 애니메이션은 이게 재밌는게 스케치팩은 모델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모델 안에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으면은 예를 면 뭐 케이크 달린다 그럼 달리는 프레임이 뭐 1초에 30프레임 이렇게 있다 그걸 계속 재생해 줄 수 있어요 그 특정가 캐릭터 같은 거를 이제 가만히 이제 서 있는 모델들도 있지만은 막 이렇게 재미있게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델을 올릴 수 있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ar vr 버츄얼 그래 가상 세팅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이 모델을 두고서는 열면 vr 을 어디서 볼 수 있게 한다는지 그 스케치팩은 vr 로 지원하거든요 그 vr 을 통해서 스케치팩의 모델을 이제 vr 모드로 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저는 vr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사운드 소리도 넣을 수 있어요 뭐 개가 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막 짖는 거 애니메이션이라 짖으면서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넣을 수가 있다며 소리를 이제 되게 독특하죠 그죠 그렇고 자 이제 요 시간에는 기본적인 모델을 설정하는 방법이니까 일단은 제너럴 에서 렌더러를 먼저 선택해야 pbr 매트캡 되어있는데 매트캡 쓴 그 지브러시 같은 데서 보면 매테리얼의 어떤 특정 그 지정된 매테리얼로만 표현하는 클레이 같은 그런 거죠 근데 pbr은 이제 텍처가 들어가서 물리적 기반의 그런 제재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쉐이딩을 엘리트로 되고 쉐이드레스는 택처만 보이게 하는 거고 엘리트는 전체적인 쉐이딩 입니다 지금 카메라 이렇게 설정되죠 필더 뷰가 되는데 뭐 요번에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70도 정도로 이렇게 뭐 어드밴스 뭐 카멜 세팅 한다든가 여기 와이어 프레임 되어있죠 이런식으로 와이어 프레임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지금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지금 색깔이 이렇게 이제 단색으로만 되어있죠 그죠 그렇고 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식으로 환경맵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맵은 뭐 여러가지 다른 사진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지정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두고 블러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그 기본적인 씬 세팅은 이런거고 그 다음에 모델도 위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위치 같은 거를 근데 기본적으로 두시는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라이팅 세팅 라이팅에서는 이렇게 조명 같은 걸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명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라 조명을 넣어도 되고 그런 다른 방식의 그 뭐냐 엔바이로먼트 맵을 넣을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이제 엔바이로먼트 그 백그라운드 타입 이렇게 들어갔죠 조명을 엔바이로먼트 이 요요 방식으로 해갖고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인더스트리얼 룸 되어 있죠 근데 저는 다른 걸로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음 레스토랑 뭐 이런걸 해도 되고 그러면 조명이 어때 거기에 따라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야 되고 웬만하면 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걸로 너무 색이 강하거나 이제 그런거 없이 잘 보일 수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익스테리얼 이스테리얼 너무 밝아 이런 식으로 좀 줄여 왔고 이렇게 되고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쉽야드 여기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그런 조절을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해 주고요 그림자 같은 거 이런거 껐다 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cg에 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뭐 금방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조명 강도 이런거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브라이트니스는 이미지 자체에서 뿜어져 나온 이제 빛의 강도인 거구요 그 밑에 이제 쉐도우는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2차적인 그런 그런 강도입니다 보기 좋게만 해 주시면 되요 뭐 이렇게 정답은 아닙니다 뭐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메테리얼 세팅 얘를 들어갑니다 메테리얼의 세팅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아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기 모델의 재질이 여기에 뭐 여기 1번 여기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모델 하나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3개 4개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각자 재질에 들어간 텍처를 다 다르게 설정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고 만약 다른 걸로 바뀌면 또 텍처를 설정을 이제 다르게 하거나 뭐 또 설정을 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해서 아까 pbr 맵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텍처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 워크플로워가 두 개 있어 메탈리스 스펙큘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다르죠 메탈리스는 베이스 컬러랑 메탈리스 그 다음에 러프니스 방식을 써요 여기 보면 글로시니스가 돼 있죠 이거는 스펙큘러 방식의 주로 이제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결과는 같은데 들어가는 텍처랑 과정이랑 약간 설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러프니스 글로시니스는 반대인 개념이고 메탈리스는 베이스 컬러 안에 모든 색상이 들어가고 금속성이 있냐 없냐 들어가는 메탈리스가 들어가는 맛 스펙큘러 그 이거는 프레젠 프레넬 제로는 요건 이제 그대로 두시면 돼요 만약 스펙큘러 방식의 텍처가 있다 스펙큘러 쓰면 돼요 스펙큘러 방식에서는 알베도 라는 걸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금속 색깔이 여기 안 들어가고 그 금속 색깔은 스펙큘러 맵이 들어가고 약간 이게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강의 중에 그 뭐냐 PBR 렌더링 PBR 이론에 대한 강의가 있긴 있는데 아 그것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장 쉬운 메탈리스 여러분이 메탈리스 맵이 있다면은 요 방식으로 워커플로우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게 이게 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컬러 이렇게 쭉 돼 있죠 보면은 뭐 색상도 돼 있고 쭉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텍처가 있죠 이제 텍처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뭐 그 리니어 값이에요 강도 0에서 1 그 다음에 이제 텍처를 넣어서 임폴트 텍처를 해줍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임폴트 텍처를 해 갖고 그거를 이제 넣어 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누르면은 그 창이 이렇게 떠요 이런 폴더들 뜨는 창 그래서 자기가 그 가져온 거를 그 텍처를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텍처를 가져옵니다 넣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들어오는 텍처는 그 뭐 png나 jpg나 이런 뭐 탁업 파일 tg인데 png가 가장 뭐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 대신에 요 스케치팹은 알파 맵을 만약에 여러분 텍처 안에 뭐 탁업 파일이면은 디퓨즈 맵에 많이 있다 치면은 그 안에 알파 채널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 스케치팹에서는 알파 맵을 따로 뽑아갖고 따로 준비해 두는게 좋아요 따로 뽑아서 따로 빼서 알파 채널을 못 읽더라구요 그래서 알파로 들어간 게 있다면 그것도 텍처로 따로 빼서 이미지를 따로 빼는게 좋아요 그게 매니지 텍처니까 미리 넣을 텍처들을 준비를 해서 그 다른 것들도 그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 넣어주시는게 좋아요 업로드가 쭉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베이스컬러죠 그럼 베이스컬러 지금 요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색상이 이제 들어갔죠 노멀맵도 없고 메탈릭도 없고 뭐 이런 러프니스도 없는 기본적인 색상이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조절해 보면 텍처 없다 텍처 있다 자 이렇게 된거죠 일단 메탈리스 어렵지 않아요 다 그냥 이름 그대로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시우즈 텍스쳐 해가지고 준비한 메탈릭을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금속이 들어갈 부분 아닌 부분을 자 이렇게 판별해 주고 해 주고요 자 그 다음 스펙큘러 F0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언 아이소트로픽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거 뭐냐 좀 특별한 어떤 다른 금속 부분에 쓰는 거니까 지금 여기선 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 글로시니스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걸로 어떤 재질의 매끈함 어떤 거친 정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자 역시 준비된 맵을 넣어줍니다 러프니스 맵이 여기 있군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금속 부분은 매끄럽고 그죠 좀 비금속 부분 요거는 이제 좀 가죽 부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약간 살짝 금속보다는 좀 덜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거친 부분이나 나무 이런 부분은 좀 러프니스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재질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돼 있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여기서 지금 필요 없고요 만약에 있다면 넣어갖고 어떤 다른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요철 같은 거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노말이나 범프맵이 빠져 있죠 자 이걸 넣어 주시면 돼요 노말이나 범프맵이나 노말 맵은 그 보라색빛 RGB 채널이 합성된 그 보랏빛 인거고 범프맵은 흑백맵이에요 그냥 흑백맵을 넣으시면 되는 건데 둘 다 뭐 차이는 뭐 결과는 뭐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처에 노말 맵을 이렇게 쭉 넣어 주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플립 그린 Y채널 돼 있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식 오픈제일 방식에서는 RGB 채널 XYZ에 해당되는 채널이 이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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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근데 게임은 그 그린 채널이 반대거든요 Y채널이 반대라서 Y-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빛이 이제 위에서 오잖아요 위에서 오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로 되죠 빛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밝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밑부분이 밝아지고 여기 어둡죠 그거는 Y채널 수직 채널이 반대란 뜻이에요 지금 이제 들어간 요거를 플립 Y-그린 해주면은 자 그러면 딱 맞게 올바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채널을 잘 한번 이렇게 선택해 갖고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면 조명 같은 거 이렇게 좀 돌려갖고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위쪽에서 이렇게 오는 이렇게 방향이죠 그니까 요 위에가 밝아져야 되는거 되는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런식으로 준다면 잘못된 딱 봐도 좀 이상하죠 그죠 플립 만약 노말이 뭔가 이상하다면 이거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 샌이라는데 이거는 벨벳과 관련된 거에요 되게 특별한 좀 다른 맵인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됐어요 뭐 밑에 뭐 샨도 있고 서브서페이스 스케토링 스킨 이거는 피부 같은데 그런 데 쓰면 되고 여러분이 그 텍처만 있다면 그냥 여기 해당되는 것들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거 온을 하셧고 클리어 코트는 저기 차 표면 같은 거 그렇게 이렇게 차가 그 위에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차에 그 코팅된 안에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도 있고 뭔가 매끄러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클리어 코트고 앰비언트 오클로젠 이라 돼 있는데 좀 부족한 그 폐색 음영 같은 거 이런 구석구석에 좀 들어가는 음영 같은 게 좀 기본 라이팅에서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강해 주는 텍처가 이제 넣을 수도 있어요 한번 넣어 볼게요 저기 자 넣었어요 뭐 크게 바로 이렇게 보이진 않을 거에요 이걸 조절해 보면은 여기 밑에 좀 살짝 보이죠 저 음영의 강도가 이렇게 덱스가 좀 생기는 것 같죠 약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비 팀의 케이비 팀의 매우 미세한 틈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이런 것보다 더 작은 그런 크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해 주는 보강해 주는 텍처 고 알파마스크는 알파 텍처 알파맵 머리카락 같은 거 이런 거고 오페시티는 불투명도 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나 뭐 반투명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이제 조절할 때 알파마스크는 흑백 흰색 검은색 오페시티는 회색값도 있고 중간값이 있는 거에요 성능 오페시티가 좀 더 많이 먹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거 보면 옛날에는 알파 맵 같은 거 썼고 최근에는 이제 좀 실사 같은 것들은 오페시티 그런 식으로 알파 블렌딩을 썼어요 에미션 맵은 알죠 발광체 같은 거 이렇게 어디 특별한 부분에 뭐 이렇게 발광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없으니까 여기 발광할 뭐 그런 건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 있어요 페이스 렌더 같은 건데 이거 이 페이스는 얼굴이 아니라 면에 관한 이제 렌더링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두께가 있고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플랜으로 만든 경우에 뒷면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그래서 더블 사이디드 뭐 싱글 사이디드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블 사이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메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PBR에 의해서 되게 리얼한 모델의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이브 한번 해 주고요 자 그래갖고 기본적인 요런 방식으로 내보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보면은 뭐 이제 아 이렇게 이제 돌려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텍쳐도 구경도 하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발소 한국엔 없는 이제 외국에 보면 이발소가 보면 요런 의자도 있잖아요 되게 가죽에 대해 좀 호화스러운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본 사람들이 좀 더 보기 좋을 수 있게 포스트 프로세싱을 좀 더 이제 첨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가지 쭉 돼 있죠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도 한번 켜 주고요 자 이게 이제 요 보시면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끄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반사된 부분이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죠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되고 ssao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콜루젠 앰비언트 콜루젠 앰비언트 콜루젠은 뭐예요 좀 더 어두울 것은 또 어둡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켜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게임 그래픽처럼 보는 거죠 그레이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카메라에 뭔가 미세한 쌀을 그레이는 그 쌀 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필름 막 옛날 영화 보면 막 지글지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뭐 애니메이티드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글지글 그래서 뭐 옛날풍의 어떤 흑백이나 이런 뭐 그런 풍의 어떤 모델이나 이런 걸 연출을 할 때 이런 거 넣어 주면 상당히 어울리겠죠 그죠 지금으로서는 이 모델은 뭐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depth of field 이건 카메라에 어떤 피사기 심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멋있게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블러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앞을 흐리게 한다든지 뭐 뒤를 흐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리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앞에는 좀 강조되고 뒤에는 흐리게 되니까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돼 집중도가 확 다른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조금만 줄일게요 너무 과하면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샤프니스 그 보면은 어떤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좀 더 그 날카롭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에요 높이니까 어떻게 해요 좀 선명하죠 내리면 이제 좀 흐리고 기본적인 감정도만 뭐요 이렇게 켜 주면 돼요 그 정도로 해 주고 그 다음에 크로마틱 어버레이션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그 렌즈 그 뭐냐 찍는게 요즘 카메라 같은 보면은 외곽 외곽 부분이 약간 일그러지는 그런 그 색상이 좀 왜곡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 주는 거에요 그것도 이제 연출이죠 그죠 살짝 이제 저런 이런 값이 왼쪽 부분 보세요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렌즈 왜곡 효과가 살짝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네팅은 뭐냐면은 외곽 요 가장자리에 눌러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좀 어두워지는 왜냐하면 빛이 요 중앙에 좀 들어오고 외곽으로는 조금 덜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고런 거를 조금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 주는 거에요 가지고 이 보이는 샷 자체를 약간 좀 멋있는 사진처럼 좀 하고 싶다 한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거에요 하드니스 올리니 이렇게 되죠 줄이면 이렇게 되고 그죠 어마운트 이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룸 블룸은 뭐냐면 스페큘라이스 반사되는 어떤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빛을 받는 부분을 좀 더 이제 눈부시게 요즘 밝은 곳에 이런 반사된 거 보면 눈부시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를 넣는 거에요 그리고 스페셜홀드로 좀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스페셜홀드는 약간 좀 단계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범위 너무 높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좀 좀 부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눈부셔 너무 좀 눈부시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연출이니까 그때그때 따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라디어스를 라디어스를 조금 조절을 해서 좀 더 세련되게 해 줍니다 그래서 껐다 켜 보면 확실히 좀 더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죠 마치 꿈속에서 보이는 듯한 그런 어떤 그런 좀 몽롱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톱맵이랑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여지는 어떤 씬을 좀 특별한 어떤 밝기나 뭐 색상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렇게 좀 바꿔보는 색을 눌러준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식이요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영값 돼 있고 뭐 이렇게 흑백으로 좀 해갖고 좀 약간 저체도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줄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연출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돼요 좀 색상을 좀 강하게 하고 싶다 콘트라트를 좀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세츄레이션을 올리면은 색들이 좀 강해지죠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톤맵핑은 이제 요런 거고 컬러 밸런스도 이제 마찬가지 컬러에 전체적인 보여진 어떤 톤에 그런 색상의 어떤 RGB 값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어떤 어떤 색상을 완전히 이렇게 일관되게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인 걸 뭐 나는 그 뭐 좀 붉은색으로 좀 느낌을 좀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 톤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안티 알리아징은 항상 켜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켜주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이 이제 완성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가지고 꺼보면은 밋밋하죠 키면 좀 더 이제 멋있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저장을 한번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저장해 주시고 뭐 다른 거는 이제 필요없어요 기본적인 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보여줄 거란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다른 사람들이 뭐 아 이거 되게 멋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도로써 이렇게 세이브 뷰를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럼 이제 요게 딱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썸네일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해 주고 자 이렇게 나가 봅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진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아직 그냥 퍼블리시를 안 했죠 퍼블리시를 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니깐 다운로드 안되고 세이브 앤 퍼블리시 세이브 앤 퍼블리시 세이브 앤 퍼블리시 아 지금 보면 제 어 제 모델이 이제 퍼블리시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 업로드 이제 크레딧이 이제 0으로 되는 거에요 그래주고 만약 무료 이제 무료로 쓰는 분들은 그런 달만 한 포인트씩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유료계정을 유료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여러 번 업로드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줍니다 모델 한번 보러 갈까요? 바보샵체허원 테스트라 되는데 모델을 로딩하죠 텍쳐도 로딩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볼 수 있어요 쉐어,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주소만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웹에서 볼 수 있게 돌려 볼 수 있고 모델 인스펙터, 뷰인 VR 모드로 볼 수 있고 모델 인스펙터는 와이어 프레임 모드나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포스트 프레세싱 없는 모드, 최종 파이널 모드, 메테리얼 채널도 볼 수 있어요 나는 텍쳐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메탈리스, 러프니스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에이오메, 스펙큘러 에이오는 몇인지, 지오메트리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UV도 어떻게 좀 잘 펴졌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스케치팹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모델을 업로드하고 설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더 어드밴스한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기능은 이제 그 이정도만 해도 그렇게 스케치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갖고 자신만의 어떤 그냥 방문원처럼 포트폴리오 용어도 참 좋거든요 요즘 예전에는 pdf 파일 이런 걸로 잘 모델 막 이런 거 그 찍어갖고 여러 찍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 했는데 이제 이제 이런 사이트에만 있으면 자기 모델 총 올린 것들 전부 다 올려오고 그런 사이트만 이렇게 찍어갖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게임 회사 취직이나 모르게 회사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낸다 하면은 그 보는 사람이 이런 사이트만 하고 이렇게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도 열 필요도 없는 거죠 특정 프로그램을 열 필요 없이 이렇게 그런 모델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도움받길 바라고 다음 또 영상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받길 바라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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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